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것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이름을 나의 찬양하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이름을 나의 찬양하고, 우리 피아노만 가지고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날이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 날이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누리네 주가 일하시네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이 주가 일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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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